1.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 2. 한국은 경제를 제재한다. 3. 한국 해군은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하반기로 들어섬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규모 역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 경제는 출구 전략을 찾기 전에 무너져 내릴 것이란 위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외교당국은 주변국인 한국을 향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며 한국을 얕잡아보던 중국이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와 중국 경제의 미래가 왜 영구적인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풍부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난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다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원인과 최근 들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원인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마저도 경제 협력국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고서야 중국과의 무역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정책이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던 중국이 현재는 최대 적자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와 손잡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것이란 언포를 놓았지만 이런 경고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 급성장한 중국의 성장 동력은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였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되어오던 이국의 최대 수입국 타이틀을 다른 국가들에게 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중국은 자신의 최대 무역 고객이던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이국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인 만큼 중국이 배제되면서 얻게 되는 반사이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국의 무역 통계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한화 21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나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대미 무역 수출 규모 3위를 기록해 이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출어든 만큼 기존 2위 3위였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순위가 올랐지만 중국의 무역 물량을 가져간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수출 실적 또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2%가 감소했고 수입 역시 7% 감소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세에 들어선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 추락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억 명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내수시장으로 경제를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중국이지만 2023년 상반기 내수시장마저 수출 감소폭보다 규모가 큰 13% 수준의 감소폭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억 명의 중국 청년들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 엔진을 꺼버렸다며 중국 국가지도층에게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국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욱 더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여 중국을 세계 경제 2위 규모로 올려놓은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손절하는 액션을 보이자 유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반중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최후의 동첩을 날렸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더욱 더 많은 재정적 위험성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중국에서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많은 독일 업체들이 반발하자 독일 외무부 측에선 수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국 시장 확대를 주장한 독일 기업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던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규호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러시아에게 겪었던 실수를 중국에게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탐내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행동에 어떤 대응도 못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된동 단 한 서방세계는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서 중국이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경제적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모든 수단으로 중국을 저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 지도층에선 수년 전부터 이어진 서방세계의 탈중국 엄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리 없다면서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중국 당국의 반기업적인 규제와 자국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6개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반복되자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시장 규모 2위인 중국보다 1위인 미국의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탈중국에 나서며 금위대 2차 3차 하청업체들까지 줄줄이 탈중국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부터 제로 코로나까지 중국에게 순환을 겪어온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탈중국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의 새로운 둥지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이 없더라도 자신은 곧 세계 1위가 된다며 자신만 안 했지만 최근 중국을 향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한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자 포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다. 아무리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날렵한 코를 만들어도 한국, 중국, 일본은 결코 서방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새롭게 구상한다면 서방의 제재와 횡포에 맞서서 무너지지 않는 아시아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반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당시 말에도 중국에선 한국을 속국 취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삼았고 아직도 이런 한할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 서방국가들에게 중국 자신들이 포위당하니 아시아 국가들끼리 뭉쳐야 한다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숙이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더 어렵고 회복불능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생산이 올수돔 되었고 스스로 경쟁 대상이라 판단하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갈수록 발전해 중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은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제2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의 완제품을 수출해왔다는 것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수준으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으며 핵심 부품을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중국은 결국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기보단 해외 기술력에 종속될 것입니다. 콧대 높던 중국이 자신보다 낮게 보단 한국에게 첨단과학 기술력이 종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에게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우디가 갑자기 한국을 지목해 중국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중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2천만 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중 60%를 원자력 발전소가 답당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10입기 건설 계획을 밝혔고 2018년 예비 사업자로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공정한 지원을 요청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져 원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한국이 단독으로 선택받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가 핵무장에 나설까 크게 우려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과의 외교 접접을 늘리면서 루아늄 농축을 허용해 달라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018년 사우디와 중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 개발, 인력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 둘은 원자력 및 지열 분야 에너지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의 한국 원전 도입을 방해했기 때문인데 작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진 소송을 제기하자 크게 기뻐한 나라 또한 중국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우디 이란 국교 정상화도 중국의 중재로 성사됐고 4월에는 사우디와 이란이 베이징에서 외무장관 회답을 통해 3호 대사관 설치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6일 이란이 사우디의 대사관을 정식 개설하면서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상태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종교 갈등으로 단결을 했었지만 7년 만에 완전 관계 정상화를 진행하게 것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지역 안보와 질서를 책입져 온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주도권을 내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까쉬끄지 사건 이후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바이든은 취임 7개월 만에 사우디에서 패트리엄 미사일 등을 철수시켰고 석유 증산에 애가 타자 반년 만에 다시 복구시킨 일도 있습니다.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 증산을 요청했지만 엉세자가 단칼에 거절하며 바이든을 난처하게 했죠. 빈틈을 노린 중국은 석유뿐 아니라 중국 무기까지 위안화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예신에 따르면 정찰 무인기부터 대공 방어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 구매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러를 통한 미국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사우디는 중국 무기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1987년 미사일 35기를 구매하는 데 35억 달러를 썼었고 중국제 자주포를 구매 후 구웨이트 51문에 중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미국 접유율은 40%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16%, 프랑스 11%, 중국 5.2%, 독일 4.2%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인도 11%이며 사우디 9.6%, 카타르, 호주, 중국 등이 수입국 상위를 차지해 미국 입장에서도 사우디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나라인 셉입니다. 중국의 침투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등의 순위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바라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지속 주장하고 있는데 1대1로 확장을 위해 434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진핑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가 우리 돈 38조 원의 투자 협점을 맺었던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에 급이 간 것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사우디에서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으나 지난해에는 하루 50만 배럴로 수입량이 줄어든 것도 관계 악화의 배경입니다. 종통 앞바다에 상주했던 두 척의 미국 항공모합을 남중국해로 이동시킨 것도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 이란, 중국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협력 그림이 나와 이국이 크게 당혹해했던 것입니다. 최근 블링컨 군무장관은 다급하게 사우디를 찾아 빈살만이 추진한 비전 2030은 사우디의 국익에 부합한다, 며 미국은 중통을 떠나지 않았다, 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사우디, 미국의 삼각 동맹을 재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과 유에이, 모로코, 바레인이 평화협정을 맺고 경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는데 여기에 사우디까지 합류할 경우 시아파 이란에 맞서는 강력한 중동연합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사우디, 이란 협력을 뒤집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조건으로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핵기술을 주고 사우디와 이란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또한 미국의 중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는 바이든 정부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경우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원전을 선택하겠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물어할 경우 중국 원전을 덱하겠다며 을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 기술로 핵무장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원전 원료인 우라늄은 농축도가 90%를 넘어가면 통상 책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미국에겐 악몽입니다. 원전 플러스 우라늄 농축기술 전수라는 패키지 딜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원진 수주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이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의 2파전 양상입니다. 사우디는 올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원전 건설 계약을 매듭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원전에 있어서는 한국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싸고 안전하며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의 장접입니다. 미국의 화해 의지는 블링건 방문과 함께 사우디에 준 선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 국보핀들 후원을 받는 골프단체 리브 AIV가 출법 1년 만에 미국 프로골프 피치에이와 정격 합병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간 투 단체의 마찰은 상당했습니다. 피치에이는 AIV로 넘어간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극지했고 AIV는 피치에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블링건이 사우디를 방문한 날 골프 전쟁이 종료되며 하우 미국과 사우디 간 분위기 전환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내신들은 사우디가 외교와 골프, 양쪽 모두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빈살만이 추진하는 비전 2030은 석유 위주 경제체제 종식에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손익분 기적을 맞추기 위해 배럴당 약 8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인 네옹시티는 친환경 미래 도시로 2017년 10월 청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억 달러, 약 6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완공을 위해선 1조 달러, 약 1,300조 원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자금 마련을 위해 고유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는 75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500플러스의 추가적인 감산을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아 상황은 꼬여 있습니다. 레시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독자적으로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값산에 나서고 일일 원유 생산량도 9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값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를 쌍갑해 중국과 인도로 넘겨 사우디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우디는 미국과 다시 화해 모드로 진입했고 크게 놀란 푸틴은 7일 빈살망과 동화해 국제 육아 조절을 포함한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인데 중국이 쌍갑해 러시아 석유를 계속 살 경우 사우디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원전 관련 두 가지 경고를 한 바 있는데 하나는 지식재산권 존중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 정서 준수였죠. 책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국가엔 원전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의 정서 가입국은 140여개 나라로 사우디는 미참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단독 수주를 막은 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 카드로 낚여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사우디 외무장관은 한국을 찾아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IT 분야 협력을 요청했을 때도 중국 언론들은 이름 예에 주시했습니다. 이 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한국이 원전을 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선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허락해주고 사우디가 책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과는 원전뿐 아니라 무기 거래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긴살만은 현재 거의 모든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역할도 하며 방산분야에서 과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무기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구매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게 무기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000대의 미국제 전차는 한국제 K2 전차로 대체 가능하며 300문 이상의 노후 방공포는 비유 2 현지 생산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청공 시리즈와 구축함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4월에는 천부 다연장 로겟을 1조 원 이상 구입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폴란드군 총사령부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짧은 영상 한 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747 화물기가 입을 벌리고 흰 포장재로 쌓인 전투기를 마치 삼키듯이 씹고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포장된 전투기의 정체는 바로 폴란드로 향하는 FA-50GF 전투기였습니다. 지난 6월 출고식을 마치고 1달 만에 폴란드 배송을 위해 화물기에 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11졸란드에 도착해 하역되고 있는 FA-50GF-1 2호기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폴란드와 한국이 대규모 방산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조금 남겨두고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까지 구매한 모든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 역시 FA-52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전투기로 폴란드 공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군 총사령부에서는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는 한국에서 훈련을 받은 폴란드, 파일럿들이 직접 조종하여 앞서 도착한 한국 무기들과 함께 8월 15일에 열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무기가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되어가며 가장 먼저 한국의 소를 잡은 폴란드의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지금, 이와 반대로 한국의 행보를 안이 꼽게 보며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이 난 곳이 있으니 역시나 중국인데요. 한동안 K9을 타겟으로 비방을 일삼던 중국 언론이 이번엔 FA-50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플랫폼인 소우, 수호에서 얼마 전 L-15는 왜 FA-50에게 UAE에선 이기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능가, 나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UAE가 T-50 대신 중국의 L-15 고등훈련기 15대를 구매한 것은 L-15가 항공기의 성맹으로 T-50을 압도했었기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한국 전투기와 나아가 그 뒤에 있는 미국을 꺾은 중국 방산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FA-50이 말레이시아에서 승리한 것은 산유국인 UAE와 달리 돈이 궁한 말레이시아에 한국이 경제적 협력을 약속하며 돈으로 꼬득인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FA-50은 L-15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앞서 FA-50을 도입한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은 FA-50의 성능에 실망해 추가 도입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바가지를 썼다고 말하며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한국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FA-50 주문이 밀려들어 KAI 공장에 불이 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서군이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영상이 필리핀 매체를 동해 공개되어 중국 언론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군사 활동의 최전선에 FA-50PH가 나서서 활약하고 있다는 영상이었죠. 필리핀 리즈 지역에 두 대의 FA-50PH 이글 전투기와 BRP 콜라들 순찰선이 파견되면서 지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필리핀 공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펄리핀 동부 해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2일 이 지역에 중국 군함이 침입한 것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을 파견했는데요. 필리핀의 주력 전투기인 FA-50PH와 BRP 콜라들 순찰선이 필리핀 리즈 지역의 상황을 감시하고 순찰하기 위해 펄리핀 동부 해역에 파견되었습니다. 2023년 7월 8일에 열린 2023선더 공중작전연합훈련에서 필리핀 공군과 미국 공군은 대공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필리핀 공군은 4대의 FA-50을 동원했고 미 공군은 4대의 A-10 전투기와 F4대의 F-22 랩터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투기들이 클라크 올 에어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노선 동쪽의 군사훈련 지역에서 모의 대공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공방어훈련은 다양한 유형의 전투기가 전투기가 조화되어 공역통제, 위협식별과 교전 및 상호 지원 임무를 포함한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리핀 매체를 통해 보신 것처럼 현재 FA-50PH는 필리핀 공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서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에 대한 요격작전에 나섰을 뿐만 아니다. 미군과 진행한 대공방어훈련에도 FA-50PH를 참가시켰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중국의 주장대로 FA-50PH 전투기의 성능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리마다 FA-50을 출격시켰을 리가 없겠죠. 필리핀 공군은 FA-50을 도입한 여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실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번처럼 중국 군함의 영해, 침범에 대해 대함 공격 능력을 가진 FA-50PH를 출격시켜 대응하고 있으며 필리핀 내전에서도 마치 바늘기를 꿰는 듯한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가진 FA-50으로 필리핀 반군의 지휘부를 초토화시켜 FA-50에 뛰어난 실전 성능을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군기지를 방문해 직접 FA-5PH에 탑승하여 잠깐 동안 필리핀 공군의 에어포스 1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탑승했던 FA-50PH의 캐노피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졌죠. 비행을 마치고 내려온 마르코스 대통령은 FA-50PH가 필리핀 연안경비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은 얼마 전 말레이시아가 FA-50 블록 20 모델 18대 구매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핀 공군에서도 FA-50을 추가로 구매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FA-50PH를 개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KAI에서 필리핀에 향상된 버전의 FA-50을 추가로 구매할 것을 제안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필리핀 공군에서도 KAI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필리핀 공군에 FA-50PH의 업그레이드부터 최신 블록 모델까지 전투기 마케팅 장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KAI는 FA-50 블록 20 모델을 최소 24개 유닛 또는 2개 편대를 제공하여 총 3개 편대, 36대의 FA-50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KF-21 보라매를 통해 필리핀 공군의 미래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필리핀 공군을 위해 진행한 발표에서 필리핀 지도부의 공군 강화를 위해 기존의 FA-50PH 비행대에 더해 최소 2개의 비행대대를 더 보유하는데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명백하게 KAI로부터 FA-50PH를 최소 12대 이상 더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와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필리핀 공군은 이미 이 정교한 전투기 FA-50PH로 이루어진 비행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투기는 취임하고 불과 5년 만에 수많은 실전을 거쳐 그 성능을 입증해 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공군은 적어도 한중대에 FA-50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뛰어난 전투기에 목말라 있는 필리핀 공군에게 있어 KAI의 제안은 마침 가려운 대를 긁어주는 말이었는데요. 중국 항모전단의 전투기들과 맞서 필리핀 영예를 지켜내기 위해선 공대공 전투력을 갖춘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필리핀의 경제 규모로는 여타 선진국들처럼 멀컥 F-35나 F-16V 같은 고가의 전투기를 주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던 와중 KAI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인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예정인 FA-50 블락-20 모델은 AESA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남 미사일까지 탑재하여 더 이상 경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다. 가격과 운용 비용은 후보 기종들보다 훨씬 저렴하여 필리핀 공군의 운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운용비용 문제 때문에 모셔만 둔다면 소용이 없겠죠. 또한 현재 필리핀에서 이미 FA-50을 운용 중이기에 정비체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게다가 KAI에서는 필리핀 공군에 조금 더 기다릴 용의가 있다면 KF-21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꿈에도 꾸지 못했던 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죠. 앞서 필리핀 매체에서 절한 것과 같이 FA-50 추가 도입과 새로운 계약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사실 UAE에서 중국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폐가 있었던 것이 당시 UAE에서 L-15를 선택했던 이유는 F-35 수출을 막은 미국의 항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중동을 주무르려 하는 미국에게 계속 이렇게 나올 경우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준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UAE에서 구입한 L-15는 공군을 위한 훈련기가 아닌 UAE 공중국의 비행팀으로 전량 배치되면서 UAE의 공군력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애초에 F-16을 주력 전투기로 운영하고 있는 UAE가 중국제 훈련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UAE를 시작으로 드디어 한국을 제칠 수 있을 거란 환상에 빠졌던 중국이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던 말레이시아에서의 패배로 환상이 부서지며 이제는 현실을 외멸하고 정신 승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눈을 가리는 건 중국 정부의 특기이지만 그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만 먹힌다는 걸 잊어버린 듯합니다. 아시아 최대의 방산 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한국에 멈추지 않는 발전의 박수를 보내며 오이의 엔진이 아시아